후배인 전직 야구선수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김하성 선수가 폭행 의혹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선수에게 일방적,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임혜동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양측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대질신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난 몸싸움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임 씨 측은 김 선수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프로야구 오비모임 행사에 불참한 김 씨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상습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 씨가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상대 선수가 돈을 요구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임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해 형사 고소를 한 것이며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과 가압률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주장이 사실이면 고소하라 했습니다. 또 허위 제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임 씨 측은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신분을 공개한 임 씨는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부인하며 사과를 요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증거사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임 씨 측은 제보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사진이 섞여 나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인 임 씨는 넥센 히어로즈 입단 2년 만에 운동을 그만둔 뒤 김 선수의 로드매니저로 생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가 일했던 김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양측의 대질신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름 뉴스 TV 방준혁입니다.